ㅂㅂ ㅇㅂ 라과 게임 김건이를 들까봐라! 김건이를 들까봐라! 방탄정관! 윤석열 정관! 내보내봐! 김건이를! 정관! 도까봐라! 김건이를! 김건이! 도까봐라! 김건이를! 김건이를! 최강장! 도까봐라! 김건이를! 김건이가! 김건이! 김건이! 방탄정관! 윤석열이! . . . . 강력 범죄자 김포진을 뚝겨봐라 뚝겨봐라 강력 범죄자 김포진을 뚝겨봐라 범죄자 비호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아 저거 보세요 뭐하세요 지금 낙명들이 여경들을 부르던가 뭐 하시는 겁니까 김포진을 지고 중심 뚝겨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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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낼자 비동 경몰 감식 윤석열은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뚝겨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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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진을 지켜봐라 김포진 반당정권 윤석열을 몰아낸자 몰아낸자 김포진 방탄정권 뭐 하시는거에요 하지마세요 무해자 김포진 반당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최진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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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ик권위 방탄전권 윤석열은 최진환아 최진환아 기 attendees 김건일을 즉시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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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과조작 허위경력 사기꾼 김건일을 당장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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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김서진을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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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밀어줘 밀어줘 윤석열을 되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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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서 밀어주세요 몰아내다 모두itte 몰아내다 도와주기 하지마세요 몰아내다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soy 하지 마세요 은석열을 몰아내자 은석열을 몰아내자 몰아내자 야 채식이 다가 몰아내자 나가 하지 말아주세요 특검판들아 김보종이 특검하라 특검하라 특검판들아 김보종이 특검판들아 두뀌마라 김건희는 듣고 봐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마지막 하지 마세요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여보인은 맞은 법을 거부하고 김건희 방탄에만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는 듣고 봐라 김건희는 듣고 봐라 김건희는 듣고 봐라 저희들 학생들은 성당하게 몇 날 좀 절었습니다 저희들 학생들은 현단 요청 방해하고 이렇게 윤석부락 묶는 게 국민의 목소리를 발산하는 거지 보자겠습니까 대학생이 목소리를 해드려십시오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는 듣고 봐라 김건희는 듣고 봐라 김건희는 듣고 봐라 김건희는 듣고 봐라 맞습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윤석열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 적극 범죄자 김건희는 이렇게 조사하지 않는 것인지 가족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난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저희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폭력으로 막아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학생들 그러지 않고 이곳에서 목소리를 내서 싸우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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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인 경찰들 대학생들을 계속해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즉각수였습니다 즉극범죄자 김건희를 즉시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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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검하라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을 퇴진하라 퇴진하라 아이...!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을 퇴진하라 특검하라 특검히 방탄 정권, 윤석열을 퇴진하라 특검 hält위idamente 김건희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특급 범죄자입니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면색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대통령실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대학생들이 이곳에 찾아온 이유, 김건희 특검법, 쌍 특검법을 거부권을 발의한, 거부권을 제거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대학생들의 외침이 이렇게 초절하게 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국민의 70%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70%가 반대한 특검법을 바라실뿐만에 반대한 윤석열 정권.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을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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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즉시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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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을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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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범죄자 김건희를 즉시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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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대학생들의 면담 요청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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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이 대화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 듣겠다고 공정과 상식 소통하겠다고 용서 들어온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국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습니까? 특검해달라고. 민생 살려달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외치구만. 내 목숨은 나 몰라라. 자신의 술만 챙기고. 자신의 아내만 챙기고. 국민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화나서 찾아온 게 무엇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해드리십시오. 대학생들의 면담 요청을 대통령실은 즉각 받으십시오. 저희는 그때까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구호 외치겠습니다. 김건의를 듣고 마라. 김건의를 듣고 마라. 김건의를 듣고 마라. 김건의를 듣고 마라. 자신의 아내만 감싸는 대통령 따위 우리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전혀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은. 회지 마라. 윤석열은. 회지 마라. 윤석열은. 회지 마라. 윤석열은. 회지 마라. 지금 대학생들의 면담 요청에 경찰들이 대통령실에 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대학생들의 눈앞에 커다란 형광조끼를 입은 경찰들의 장벽이 서 있고 대학생들은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옷이 들쳐지는 것은 물론 우리는 목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한 채 경찰들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권을 가진 주권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이 이런 취급을 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의 많이 다치고 있다고 합니다. 신발이 이리저리 벗겨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생들의 외침이 담긴. 현수막분도 모두 빛을 서왔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까? 대학생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당한 외침입니다. 공지자를 특검하라. 그리고 민생을 챙겨라. 이 정당한 외침마저 듣지 않은 윤석열 조건 물러가십시오. 고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계속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70%가 만들어진 조건 묶원 윤석열 반드시 승인시킵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저희 대학생들은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하자. 헌법만의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김건희는 세껌을 먼저 안습니깨! 김건희는 구속! 김건희는 세껌하라! 김건희는 세껌하라! 김건희는 세껌하라! 김건희는 세껌하라! 김건희는 세껌하라! 김건희는 세껌하라! 김건희의 세껌하라! 김건희는 세껌하라! 김건휘에 등검하라 김건휘에 등검하라 김건휘 특검을 외치는 대학생들의 외침을 이렇게 모자랍니다 김건휘에등검하라 issues 김건휘를 등검하라 김건휘에 등검하라 김건휘에 등검하라 김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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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고 지금 경찰차 안에서는 연행대 대학생들의 옷이 마구잡이를 먹여지고 대학생들의 위로 대학생들이 쏟아지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찰, 공무원야 대통령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학생들이 극복절이 연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이 너무 필요합니다. 김군이 극복을 외치는 대학생들에게 김군이 극복을 외치는 대학생들에게 김군이 극복을 외치는 대학생들에게 김군이래 극복을 외치는 대학생들에게 윤석열의 대지나라 윤석열의 대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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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휘는 듣고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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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마라 듣고 마라 일권이래 듣고 말아 우리나라 총권의 현실입니다 대학생들 성당하게 명단 요청하러 왔지만 경찰이 일행기 대학생들 던지고 방역적으로 방아졌습니다 윤석열 반드시 대근대합니다 괜찮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은 태진하라 윤석열은 태진하라 윤석열은 태진하라 윤석열은 태진하라 윤석열은 태진하라 윤석열은 태진하라 김건희를 듣고 말아 김건희를 듣고 말아 김건희를 듣고 말아 김건희를 듣고 말아 여러분 대학생들이 국민으로서 정당한 명단 요청하러 왔는데 대한민국 경찰들이 국민들을 가로막고 짓밟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됩니다 이런 폭력적인 경찰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저 범죄자 윤석열 김건희를 끌기까지 힘차게 싸우고 고해집시다 윤석열은 윤석열은 대진하라 윤석열은 대진하라 김건희를 듣고 말아 윤석열은 대진하라 김건희를 고해집시다 김건희를 양해동 열사 유언이었다구요 윤석열 최진이 맞습니다 왜 9명에 9명 9명에 9명 국민들이 70%나 그렇게 반대하고 1동국 거부하도 윤석열을 대진하라 국민의 판두를 안다가 국민의 이 말을 가장 앞에서 무수하고 있습니다 계속고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대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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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가 진짜 본질이 아닌가 아닙니다 보이지 못하는 주가도 나를 비롯해서 수발한 경력사기 온갖 두 명이야 두 명 세 법안에 모든 인간의 평생을 받은 그 헌법이 느껴지지 않은 것입니까 왜 김건희를 위한 전국에 대응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반드시 특산배해야 합니다 김건희를 듣고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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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마라 저희는 김건희를 듣고 마라 감아 우리 대항생들 정당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또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외교차는 경찰은 대항생들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를 맡는 것이니까 지금 민건이를 듣고 와라, 김건이를 듣고 와라, 김건이를 듣고 와라. 지금 윤석열이 되지마라 되지마라 윤석열이 되지마라 다 봐주면서 윤석열이 다 봐주면서 왜 국민들을 안 봐주시는거 왜 인물찍가 못하게 하는거니까 왜 거부하는 행사하는거니까 왜 국민들이 지지푸나 반대하는 윤석열이 왜 거부하는거니까 윤석열이 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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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지마라 되지마라 되지마라 fir 구춘 이렇게 공권력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막으면 대학생들은 한 가지 방법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온몸을 부리살라서 특검과 퇴진을 계속해서 외쳐봅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이를 듣고 봐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도대체 누가 반대합니까? 김건이 특검 반대하는 사람 대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뿐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뿐입니다 김건이가 얼마나 못된 범죄를 거질렀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계속 봐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나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까지 저런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우리 국민들은 정말 힘들게 참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을 포기하면서도 윤석열 퇴진이 외치는 양혜동 열사의 모습을 모두가 똑똑히 보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 목숨을 잃어가면서 왜 우리 주권을 지켜야 하고 우리 땅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 대학생들이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몇 년 요청하나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소통하겠다고 대통령 정산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